협성건설이 광안리 해별로의 하이엔드 아파트로 부동산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테넘바움 294를 파격적인 가격에 할인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테넘바움 294는 지하 6층 지상 39층 아파트 2개동 294가구 규모이며 84타입 단일평형입니다. 마린시티 해운대 광안리 남천동을 잇는 새로운 오션 리치벨트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층 일부를 제외하고 광안리 해수욕장 오션뷰와 광안대교 종황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84타입 단일평형으로 평당 최저 3624만원 최고 6093만원이었던 분양가를 최저 2500만원에서 최고 4200만원까지 낮춰 실용적 가격에 하이엔드 아파트 장만할 최고 기회입니다. 최고 5억 할인 분양과 2억 상당의 풀옵션 무상 제공입니다. 계약금은 5%입니다. 잔금 납부는 최대 1년 유예입니다. 계약자가 원할 경우 총 분양가의 20%는 입주 후 최대 2년까지 내지 않고 유예할 수 있으며 즉시 입주가 가능합니다. 프리미엄 명품 가전 가구 발코니 확장 등 풀옵션은 전부 우상 제공됩니다. 단지는 특화 설계와 고급 마감제가 적용됩니다. 주방에는 미국의 고급 필트인 가전 브랜드인 데이코 냉장고, 식기세척기, 전기오븐 인덕션 등 주방가전과 이탈리아 팔맥 후드 제시 스전 독일 해커 주방가구 등 유럽의 프리미엄 브랜드 가구와 가전이 무상 제공됩니다. 입주민들의 아파트에 대한 자부심과 가치를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